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김남국 씨의 그런 심적 상황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하게 됩니다. 아마 참 힘들 겁니다. 그냥 글과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런 코인 게이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숨 돌리게 된 사람은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는 당대표 경선 돈봉두 사건에서 약간 한숨을 좀 돌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면에 김남국 씨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조선일보의 특종으로 자신의 정치 경력은 물론이고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빠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남국 지금 페이스북인데 두 사람이 아주 친했죠. 아마 수행 비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아마 두 사람이 죽이 잘 맞았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이제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김남국 씨를 보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의 사슬은 결국에는 등을 떠밀려서 김남국을 재소하게 이르게 되었다. 이재명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주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끝까지 김남국을 싸고 돌았던 거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에 대한 징계안과 같은 그런 격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지만 의총 뒤에 막상 발표된 계리문에는 이 내용이 다 빠졌고 김남국이란 실명도 빠지고 그냥 개별위원으로 그렇게 계리문이 대체해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김남국 감사기가 지나침 그 이상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중앙일보의 얘기 같은 그런 내용은 비교적 민주당 측에게 우호적인 경향신문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 경향신문은 김남국에 대한 재소결의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반대했다. 김남국의 복당 불가 그리고 가상합비에 대한 자진신고센터 설치 등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분물 쏟아져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은 계리문에 다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아주 돌변해 가지고 지금부터 5시간 전에는 경향신문이 비판 여론에 떠밀려서 민주당이 결국은 김남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하게 됐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한다는 것은 그냥 국회의원을 그냥 제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루나 이틀 사이에 급변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왜 이재명은 그렇게 김남국을 싸고 돈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경향신문이 5월 15일입니다. 김남국에 대한 재소결의를 이재명이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을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 재소하거나 김남국 의원에 대한 복당불구화 원칙을 못 박자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던 그런 내용들이 모두 빠진 결의문이 작성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내용들을 결의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당 일각에서는 이럴려면 말라고 의원총회를 개최하냐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하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어떻든 간에 보시게 되면 김남국의 재소결의 이재명이 반대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자 경향신문을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님이 저러니 재명 남국이가 원팀이고 무엇인가 있다고 의심을 하지 나머지 문장들은 너무나 격렬한 문장이고 확인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김남국을 감싸게 되는 것일까.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가지고 김남국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자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명이 얘기해서 계리문 첫 번째 항으로 올라오리라 생각했는데 빠졌다. 그리고 계리문에는 그냥 의원이라고 지칭했지 김남국의 이름도 없다. 왜 의원총회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김남국을 감싸고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순수하게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여러분들 한참 후배니까 한참 후배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남국 제소결의 이재명 반대 5월 15일자 경향신문 비판 여론 또 밀려 민주당이 김남국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5월 17경향일보 이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김남국 감싸기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아주 격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00여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98%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1%가 인간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안 보는 겁니다. 뭔가 이익이 관여됐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김남국을 감쌌지 그냥 인간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98%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긴밀한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예리한 거죠. 이런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838명이 했을 때도 거의 98%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의의 관계나 이익에 굉장히 민첩한 이재명 당대표가 단순히 중앙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감쌌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강구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도둑놈들 1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전모를 전체적으로 다룬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손을 보이고 그 이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를 다룬 도둑놈들 2권 3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 했나가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이 시리즈물이 5홀의 꽃향기처럼 많은 곳에 퍼져서 이 선거 공정성 침해에 대해서 참정권 침탈에 대한 문제 심각성을 많은 국민들이 깨우치고 이것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